내 아들 보고 있다는데 서동희씨가 무슨 자격으로 날 막지?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야 이럴 수가 있죠? 백반이면 오늘 어디로 온 줄 아세요?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? 그것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내가 힘찬이 버릴 때 엄마가 어떻게든 나 뛰어다 말리지 그랬냐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에요 그러니까 백승주씨도 더 이상은 욕심부리지 마요